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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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하구여러분 여기는 호출부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언론부나 창대를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면학공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항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학우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신이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2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저는 하구 여러분들에게 해외축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유명한 축구선수들의 일생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허디난드와 함께 맨유 최강 센터백 듀오 중 하나 저돌적이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비디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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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태부터 살다가 아직 네가 없던 건 없으니까 솔직히 더 놓고 말해 모든 너와 내 얘기니까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혼자 믿지는 나의 이유를 넌 알 것 같은데 TV에 나와 노래해 혹시 네가 볼까 봐 날 들으며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 봐 길을 쓰고 노래해 그의 나를 널 위해 그때가 하지 못했던 내 맘을 담아서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진심을 다해 내 맘처럼 나면 너에게 들릴까 희망풍짜린 노래가 변도 아닌 타사가 네 귓가에 네 맘속에 울려 퍼지기를 미치도록 기도해 제발 네가 듣기를 이런 내 맘이 들리면 너 돌아오라고 너 돌아오라고 동작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은행 개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복하지 못한 가정환경 속에서 7살이 되던 해 우연히 형을 쫓아 축구를 접하게 되었죠 당시 또래보다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재능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살에 슬로보다 우지채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였고 2000년에 스파르타크 수보티차로 임대되어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대 이후 레드스타로 복귀한 그는 당시 요고슬라비아 1부 리그 주전 멤버로 꾸준히 출장했으며 0102 시즌, 컵대회 우승까지 거며지었죠 이러한 화력이 기반이 되어 비디치는 러시아 리그 스파르타 모스크바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2004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별을 말한지 겨우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내 맘은 편안해 자유로운 기분 이틀 이틀째가 되던 날 온몸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소리가 눈물 커서 잠도 못 자 날 되던 날 눈앞이 캄캄해지고 오일 되던 날 오일 되던 날 눈물만 주르려 요새 되던 날 가슴이 너무 허전해 하루 온종일 먹기만 하네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이 되던 날 노래 속 가사가 모두 내 얘기 같고 모두 내 얘기 같고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삼모사랑 삼모사랑 내 얘기가 모두 다 다 내 얘기만 같아 한 달 한 달 한 달이 되던 날 네가 좋아했던 긴 머릴 자르고 네가 싫어했었던 야한 모습이 보니 그별이 이제서야 실감하네 1년 되던 날 1년 되던 날 널 많이 닮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 행복을 찾았고 가끔은 너의 소식에 조금은 신경쓰여도 그냥 뒤돌아 웃음짓게 되네 사랑이 그런 건가 봐 태울 이야기였나 봐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사랑이 또다시 아픔을 줘다 나는 웃으며 이별을 맞을래 사랑은 또다시 올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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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또다시 올테니까 사랑은 또다시 러시아 리그로 이적한 비디치는 러시아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비클럽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었는데 사실 가장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06년 세르비아 대표팀 수비진이 독일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준 짠물 축구로 조 1위로 본선에 직행하게 되면서부터였죠 2006년 1월 6일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1년을 뛴 비디치는 맨유와의 계약을 맺었고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적류는 104억 원래는 피오렌티나와 계약을 체결할 뻔하였으나 맨유가 중간에 끼어들어 낚아챘습니다 등본호 15번을 부여받은 그는 컵대회를 출전하며 데뷔를 했고 주전을 꿰차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죠 이적 초반에 적응을 못하는가 했지만 이 역시 얼마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맨유는 비디치를 포함해 몇몇 선수를 영입하였고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영입을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펀디난드와 함께 불안했던 맨유의 중앙수비진은 중심을 잡아주었죠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교수님이 모신 땜에 낀팔 입고 올해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철양하다고 다 그래야 야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만약에 궁금해 시간은 둘러근대 나카로운 초 치미 내 시간들을 아프게 모두가 바쁘게 모르라든 경쟁하라 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시차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저목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해 안 그래 맞는 말이지 다 근데 니들이 꿈을 꾸든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둘을 똑바로 뜬 채로 늘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쌓아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ho we are we are who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4, 5선 문이 열릴 때 취해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뭐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마저 부러워 그렇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 이 시차 꿈을 꾸게 해준 침대 니 기차 먼지 쌓일 틈이 없던 키보드 위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grey on our beach 아침은 까맣고 우리의 밤은 high 난 계속 chill하고 있고 똑같은 기차를 차네 걱정한 적 없어 막차 시간은 한번도 얇았던 커튼 위에 빛이 완벽히 못 깎아도 난 지금 눈을 감아야 hey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hey 우린 아무것도 없이 여길 올라왔고 넌 이 밤을 꼭 기억해야 돼 아야야야야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아야야야 할 먹을 날 먼저 자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hey don't you know we are yeah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하차 몬시 때문에 긴팔 입고 올해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지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grey 모두 비웃었던 동방에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의 결과고 우린 아직 여기 산다 전에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ever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 일하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hey don't you know we are yeah 모두 위험하다 내 시간이 우린들의 편에 don't you know we are yeah 가진 창문 밖의 바지 빌어서 많은 편에 don't you know we are yeah 모두가 다 피하는 반자가 우린 편에 don't you know we are we are we are we are don't you know we are we are you have we have no oh no no way 나 외로웠지만 덕분에 버텼던 tonight good 말은 하기 싫어 goodby 차라리 대신에 good night 꽤 멀리 서 바람만 봐도 서로가 웃고 있어 며도 봤잖아 푸린색에 돌리고 나의 열면은 지금도 진해져 차가운 목걸이가 조여 숨이 안 쉬어졌잖아 그럼에도 버텨본 건 네가 웃어줬잖아 Hate you 모든 미워했던 날 바꾼 건 너네가 다 했어 아마도 우리 것인 없고 나를 찾아줘 I'll be your family Be alone, be alone 난 맨날 지내고 바랬던 그 순간 시원하면서 후련해 번 역시 안 되나 너 없이 날 Be alone, be alone 난 맨날 지내고 바랬던 그 순간 시원하면서 후련해 번 역시 안 되나 네가 없는 밤 네가 없는 밤 네가 없는 밤 사실 그대로 돌아가고파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잠에 들지를 못하지 않아 네가 없는 밤 넌 어때? 난 힘든 네가 없는 밤 넌 어때? 난 안 돼? 네가 없는 밤 넌 어때? 난 안 돼? 네가 없는 밤 네가 없는 밤 넌 내 방 넌 내 방 넌 내 낳고 있어 난 처음으로 날 떠오르게 하얗고 외로웠었던 날 너 없이 날 잠들지 못해 슬픈 우리 말들이 정해 너 이제 I wanna go back 나 죽을 것 같았어 너 없는 날에 추운 것 같다고 말 inherent 난 Em 그리워 왠지 tonight 너에게 못했던 말 goodbye 오늘은 잘 자고 나 네가 없는 거야 사실 그대로 돌아가고파 I love you bad 잠에 들지를 못하잖아 네가 없는 거야 넌 어때? 난 힘들다 네가 없는 거야 넌 어때? 난 안 돼 네가 없는 거야 투나에서 나는 아주 배부른 배보 애막에서 나이래 현실은 개통 새벽 공기와 담배 연기를 백 번 빨고 마시다 보니까 어른이 나와의 추억은 왕맥 나 심장이 놀라서 멀리 가 처음 가보는 그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떠나 친구들이 시원을 전해하는 너의 자리들은 미안하지만 물 속에서의 소리 지름이야 지금 이 노래가 40분 만에 나왔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전부 다 너의 영향이야 오지 마라 전에 방만해 눕지 마라 전에 침대 위에 가져가 향기는 날 위해 그 파티를 위해 난 빠질게 좋아 네가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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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대로 돌아가고 더 워슈 배 what is I love you babe what is I love you ba 잠에 들지를 못하잖아 네가 없는 거야 넌 어때? 난 힘들어 네가 없는 거야 넌 어때? 난 안되니 갚는담 당시 비디치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최강의 센터백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수비는 맨율을 2000년대 최고의 팀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오크도 월드클래스 수비수 반열에 올라 세계 최고의 수비수임을 입증합니다. 오늘은 맨유의 철벽 비디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디치는 뛰어난 태클과 클리어링 그리고 마크 능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가끔은 무식해 보일 정도로 과감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비디치를 만들어낸 투지이자 헌신 비디치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노래 틀어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일 새벽을 가득 채운 해외축구 제작 및 기술의 안사연 진행의 홍석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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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